한국영화감독의 선택 한국영화감독의 힘을 보여주는 디렉터스컷 어워드가 벌써 18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18회를 맞이했단 말입니까? 올해의 영화, 올해의 배우. 한국영화감독들의 선택, 제18회 디렉터스컷 어워드가 12월 14일, 14일 금요일 금요일 12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뭐가요? 디렉터스컷 어워드가 아 그게 시상식에?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 생중계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런 걸 해야지. 아 그런 거예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그거 말하지? 이걸 왜 사전에 얘기도 안해주고 그냥 세워? 그게... 그럼 저 초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 나오면 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4일 제발...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님입니다. 제18회 디렉터스컷 어워즈가 12월 14일 저녁 7시 30분에 네이버 브이라이프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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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